정치일학입니다. 민심은 전심, 결국은 신께서 대한민국 조국을 선택했습니다. 여론조작이 상당히 심합니다. 리얼미터 또한 믿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모든 여론조사는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오히려 대폭 조국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조국 후보자 임명 창성이 고자 40%밖에 안됩니다. 이걸 믿으라고 조사한겁니까? 한국겔러 리얼미터 뭡니까 이게? 국민청원만 찾아봐도 민심은 조국 후보자로 원하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청원만 찾아봐도 정치검찰 지휘자 누굽니까?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39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예요.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찬성해주는 청원이 70만명에 달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보름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론조사는 왜 임명 창성이 40%밖에 안나옵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모든 언론과 진보 보수 논할 것 없이 모든 언론이 조국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 또한 반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적폐 세력들이 나서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론조사하는 기관 마저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그들이 무슨 근거로 중립성을 가지고 조사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언론의 가짜의 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건들지 않을까요? 이 친일 카르테들이 너무 편파판정이죠.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팩트가 밝혀졌습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임명 반대가 더 늘어나고 임명 찬성이 대폭 줄을 수가 있는 겁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최근 리얼미터의 방송을 보니까 한겨레 방송에 나오셔서 그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김호준 뉴스공장에도 잘 나오셨던 분이 나오질 않고요. 한겨레TV와 정속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닌데 한겨레TV에 나가서 여론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무엇으로 의미할까요? 여기 보이시는 사진은 바로 조선일보에서 한겨레에 조작을 한다. 한겨레가 조작을 한다라고 사설을 썼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야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만약 이 조사가 사실이라면 가정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검찰의 정경심 교수의 기소사건 그 사건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조국 후보자 부인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그게 여론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알다시피 표창자 2조 혐의는 정당하지 못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기소를 했어요 경찰이. 말이 됩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기소를 당한 당사자 정경심 교수 수사 소환도 없이 그냥 검찰의 의혹 심증만 가지고 기소를 했다는 것은 공정성에 위반이 됩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공정한 검찰에서 정치검찰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이례적이죠. 이건 조국 후보자의 낙마를 위한 검찰의 직검 남용이라 봅니다. 정치검찰의 남용이죠. 70년간 검찰의 조작에 무수히 많은 죄 없는 민주시민들이 죽어갔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과거 박정희 때에는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간첩으로 고문을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런 정치검찰의 모습을 지금 21세기 오늘날에도 정치검찰이 나타나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임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장관으로 카르텔링 형성에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길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절대 틀리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조국은 국민이 선택한 법무부 장관입니다. 민심은 천심 백성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